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따라서 표를 교부하고 또 투표자들은 그것이 기표에서 집어넣고 투표하며 바로 현장에서 투표함을 까서 사람 수대로 세고 그것을 중앙에 보고하고 집계한 다음에 발표한다. 수개표를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선거라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덜썩거리지 않겠죠. 선거에는 반드시 검증이라는 절차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의혹이 일게 되면 대법관은 현장에서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한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 무효소송을 선고하면 됩니다. 꼼수를 써서 위조 투표지로 간주되는 것들을 감정 목적물로 미루고 감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감정 증거물을 대법원이 위조한 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합니다.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은 모두 공정선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두 집단을 보면 어린 시절 장퇴에서 만났던 야바이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간단한 것을 헷갈리게 해서 돈을 따먹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대법관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투표함이란 것이 본래 튼튼하게 만들어서 자물실을 잠가버리고 나면 누구도 그것을 손을 댈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투표함이 그렇게 아주 아름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산조작을 한 다음에 만들어낸 수백만 표 가운데 대부분은 사전투표의 이틀이 지난 다음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에서 대량의 위조사전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와 펜데또페가 확보했던 남양주 사전투표지가 보관되었던 곳에서 CCTV에 잡힌 장면의 의미를 지금 와서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표를 집어넣거나 아예 투표함 자체를 바꾸치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흐름한 봉인지와 아무데서나 마구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엉성한 플라스틱통, 관리가 전혀 안 돼 누가 보더라도 떼냈다 붙인 흔적이 보이는 봉인지들이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의 페북에는 의미 있는 두 장의 사진이 대조조로 실렸습니다. 하나는 투표지 넣는 곳을 봉인하더라도 뚜껑이 열리는 투표함입니다. 한국의 투표함에 관한 그런 사진입니다. 다른 하나는 철제로 된 터뜬하게 짝이 없는 그리고 열쇠를 사용했으만 열 수 있는 일본의 투표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여당과 야당 참가인이 열쇠를 사용해야 개봉할 수 있고 한국의 봉인지는 뜯어도 표 안 나는 특수용지입니다. 이런 설명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투표함이 정말 철제로 되어 있고 자물쇠를 채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철제로 되어 있고 자물쇠를 채우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건의 그런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면 시대에 따라 달라진 투표함의 변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3년부터 2006년까지 자물쇠로 잠그는 철제 투표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플라스틱 투표함이 제작되면서 사용빈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2006년도에 아예 철제 투표함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1991년 이후에는 알루미늄 투표함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철제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내구성도 있고 또 더 보안장치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처럼 아무데서나 투표지를 숙여 넣을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돈과 같은 그런 투표함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지를 배제하는 것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금지하는 것 그리고 수개표하는 것 그리고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투표함을 이동함이 없이 그냥 투표소 자체에서 개수하는 것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이 비를 따라야 그래야 선관위가 뭔가 장난을 치거나 선관위가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투표함 자체가 그렇게 너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선가 조금만 하면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투표지를 마구 쑤셔넣을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속도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정확도와 그리고 절대로 그런 투표함을 참관인 입회하지 않고서는 열 수 없게끔 그렇게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기본에 충실한 부분을 우리 사회가 좀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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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